안녕하세요, 라틴러버 32카운트 2월이구요 1, 1, 2, 1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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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다이들 뒤에 서In, 크로스 놓고, 자아트,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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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 코드앞, 리커버, 랭노, 랭라인, 커버, 커버드, 노크스, 랩, 가메, 피버, 제즈 박스, 제즈 박스, 크로스 크게 방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제즈 박스, 크로스, 사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